여러분 저희 무대 이제 리허설 가야 돼서 마이크로랑 인이어를 차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. 피아노 치는 다현이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다현이 여기가 이쁘지? 언니 노래 한 번 불러올래요? 알겠어요 제가 코드를 다 끝까지 불러요 뭐 부를까요? 뭐 부를까요? 나현 언니 한 번 불러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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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타고 마자 나나의 별 따다다다 That's why 인사해주고 끝낼게요 안녕 비애 조언 잘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꺼? 여러분 끌 줄 몰라 안녕 안녕